자, 아직 요네가 오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요네가 살짝 돌리는데 이러다가 락한이 확실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러면 이러면 지금 살짝 부담하는데 제리가 뒤를 넘기 시작하거든요. 제리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제리 안 부어요. 이러면 계속해서 이러면 아직 지금 바람명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탈리가 내려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는 잡아갈 수가 없고 정답하. 그런데 김성림이 왔어요. 오, 여기가 저기가 제리는 게임인데 그런데 제리와 잡아줬다며 제법 왔고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